네 안녕하세요 4월 1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 대미를 장식하는 장인인 만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끔찍하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로니아의 너부가네살 왕 19년에 5월 10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한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호가 바뀐 것이죠 원래라면 시드기아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일 텐데 지금 너부가네살 왕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통치권은 완전히 넘어갔고 시드기아의 통치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완전히 바벨론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가장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었던 혹은 가장 끝까지 여기만큼은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었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내일 본문까지는 쭉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온갖 것들 기물들이 약탈됐고요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일이고 너무나 끔찍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끔찍한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락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어떤 속뜻은 The City of Peac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이보다 평화로울 수는 없는 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랬습니다 여기만큼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할 뿐더러 성군 중에 성군인 다윗이 이곳이 이제 수도다라고 점찍었던 그곳이면서 그의 아들인 어떤 그 마찬가지의 성군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귀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함락될 수가 없는 무너질 수가 없는 절대적 가치 마치 진리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일 본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느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치들을 굉장히 지향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존하며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종종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가치죠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가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쓰는 것이 곧 좋은 자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어떤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굉장히 우리에게 배신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이런 애쓰음을 부여했으니 자녀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긴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가 마땅히 그렇지 않게 성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뭐 꼭 자녀 문제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그런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합니다 돈을 거기에 두고 돈에 나의 사랑과 애쓰음과 노력을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돈은 거기에 마땅한 결과물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진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죠 여기에 건강도 넣을 수 있겠고 배우자의 사랑도 넣을 수 있겠고 뭘 또 넣을 수 있을까 룰이나 규칙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어떤 내가 가졌던 신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따라 내가 생각했던 마땅한 결과물이 마땅치 않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허망함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어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굉장히 좀 뭐랄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겉탈기로 받아들이면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나는 그걸 믿지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좀 더 실감한다면 우린 이 사실이 마냥 유쾌하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쾌하고 좀 싫을 수도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고 거기에 나의 애쓰음과 노력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나에게 어떤 마땅한 결과를 주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내가 비웃음거리고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내가 준 만큼 똑같은 결과값을 주겠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돈도 날 위해 투자해봐 너의 시간과 노력과 애쓰음과 기대를 투자해봐 마땅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허망한 신기루처럼 저벌리에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끔 간과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그것을 떨쳐낼 능력이 없다 나보다 능력이 너무나 큰 존재라 내가 그걸 떨쳐낼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혹은 너무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나를 이끌기도 하고 나의 상황 가운데 주권을 휘두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까먹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불쾌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목숨을 다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그런 신이라는 존재라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어떤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어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분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감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각오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